어, 나 이제 괜찮으니까 너네 그만 가봐, 응? 나 혼자 쉬고 싶어. 죽 좀 더 먹지. 뭐 더 먹고 싶은 건 없어? 응. 무슨 약이 먹지 말라는 게 더 많아. 방울 양배추도 안 된다고. 나 좀 자고 싶어서 그래. 혜성이도 곧 올 거야. 그러니까 그만 가. 그래. 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전화해. 바로 만들어 올게. 응. 갈게. 쉬어. 쉬어. 아, 아... 아, 아... 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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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자고 하셨다면서요. 수술 동의서예요. 혈전이 잘 안 잡혀요. 혈압이 또 떨어지면 바로 응급 수술을 해야 해서. 메인 폐동맥 혈전을 제거하면 호흡관란이 호전될 거예요. 수술 중 출혈이나 감염이 발생할 수 있고 최악의 경우 사망할 수 있습니다. 사망 가능성이 들어도 수, 수, 수술하면 괜찮아지는 거죠? 장담할 수는 없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. 쇼크 왔을 때 수술하지 않으면 사망합니다. 다채로운 즐거움 JTBC 장담할 수 있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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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